이렇게 가요제가 시작이 되면 초대가수의 무대가 빠질 수 없잖아요. 초대가수의 무대를 먼저 함께 만나보고요. 그리고 참가자분 첫번째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오늘 함께해준 우리 초대가수 부물경 최고의 가창력을 가지고 계시는 소유자입니다. 가수 남다은씨의 무대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초대도 이 신나가 지는 당신은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왕을 못한 채 날 두고 떠나간 그 사랑을 좋아한다고 그 말도 못한 채 날 두고 떠나간 그 사랑을 좋아한다고 어젯밤 꿈에 미소를 지우며 내 곁에 돌아왔어요 사랑합니다. 정말로 당신을 좋아합니다 다시는 다시는 떠나지 마요 내 곁에만 있었어요 이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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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리지 마요 이제는 이제는 울리지 마요 외로운 것 아니니까 이제는 이제는 울리지 마요 외로운 것 아니니까 사랑한다고 그말를 못한 채 내 곁에 떠나간 그 사랑 내 곁에 떠나간 그 사랑 꿈에서라도 다시 돌아왔어요 당신은 내 사랑 당신은 내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초대도 다시 돌아왔어요 당신은 내 사랑 당신은 내 사랑 아 Tuongi 그 말을 못 한 채 날 두고 떠나간 그 사랑 내가 사랑 좋아한다고 그 말도 못한 채 날 두고 떠나간 그 사랑 아 그 말도 못 한 채 난 두고 떠나간 그 사랑 사랑합니다 정말로 당신을 원합니다 다시는 다시는 떠나지 말아요 내 곁에만 있었죠 이제는 이제는 울리지 말아요 외로운 현상일까 사랑한다고 그만들 못한 채 내 곁을 떠나갈 때 꿈에서라도 다시 돌아와처럼 당신은 내 사랑 당신은 내 사랑 내 사랑 네 감사합니다